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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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멘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멘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나사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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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멘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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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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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본 다음에 믿는 사람은 그것은 병원에 가야 돼요. 멘탈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봤는데 확인했는데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름을 통해서 아는데 드름을 어디서 하냐? 최초의 누군가가 예수의 부활을 받지 않냐 이 말이에요. 최초의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목도한 자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목도한 자가 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마감 16장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고 본자가 전하는 것들은 믿지 않느냐라고 칠척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본자가 있어요? 최초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도한 자가 있어요? 그가 전한 겁니다. 그 전한 그 소리를 듣고 믿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는 거예요. 그 전한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듣고 믿는다고 한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일것이 말씀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드름이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딸등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어떤 위험수가 있습니까?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마음교회가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 증인이 되려는 거예요. 장모님이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합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게 날마다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마음교회. 저는 이 교회 이름을 다 대하는 순간에 정말로 마음에 찬란한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 마음교회. 그럼 다른 교회는 예수 마음교회가 아닌가? 예수 마음교회라. 정말로 이 교회가 예수 마음교회예요. 예수 마음교회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라 그만해줘. 예수님의 마음을 안고 가는 교회라 그만해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하늘로 숨차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란 의미예요. 그것을 부탁하고 가셨다고요. 그리고 그는 구릉타고 하늘로 쭉 숨차가신 걸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이 뭐냐 과연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 우리 주님은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는 거니 자꾸 사람들은 자기 질고를 지고 십장을 지고 죽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죄를 죽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우리는 안잖아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신앙범에 간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 죽었다라고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니까 예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예수님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날씀 육신이 있다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시냐? 성경은 말합니다. 죽으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기 위해서 그분은 이 조개혐체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교회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예수님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어떻게? 너희는 내 주인이 되달라고. 다른 사람 불러도 너희는 내 주인이 되달라고. 저 세상 사람은 다 내 죄로 죽었다고 나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피빵하지만 너희만큼은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주님 변호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인 거예요. 왜 장례냐? 돈 내고 욕먹기 위한 왜 장례냐? 아니에요. 왜 장례냐? 바로 이 주님의 부탁에 내가 천명이 되어 앞장서기 위해서 오늘 장례냄 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장례들이 뭐 교회 살림을 맡아가지고 뭐 하는 살림을 해봤습니까? 예수 주민들 위해 살림을 하는 거예요. 예수 주민들 위해 이것을 서로 나눠서 살림을 하다 보니 서로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삶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모든 일을 서로 나눠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것이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만큼 더럽고 냄새나고 썩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고당된 경영당은요. 금방 상갑니다. 금방 상갑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교구르트나 뭐 이렇게 아주 고당한 경영당 한번 살려봐요. 그런 냄새는 도저히 냄새를 맡을 수값을 돈으로써 내가 폭풍 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향기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음인데 이 고당된 경영당가 썩어버리면 온통 세상의 썩은 냄새가 푹푹푹. 우리는 이민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민교회를 삼기는 우리 모두 아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는 제가 우리 윤건성 목사님을 잘 압니다. 정말로 저분은 예수님하고 거의 다운로랄 정도예요.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오죽하면 저분이 예수 마음 우리 교회는 예수 마음 교회다. 예수의 마음 교회인데 오늘 주님 하신 이거예요. 저는 이 교회 장립 예배를 하는데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제가 목상하다가 이 교회가 예수 마음 교회인데 예수 마음 이 뭐냐 예수 마음 내 증인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오늘 이 주님의 부탁을 받은 사도들이 끊임없이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됐어요.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실 때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사도행전 32절을 봅니다. 사도들은 나가서 어떻게 증거했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4일에 2일에 뭐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었는데 무슨 증인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었는데 무슨 증인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뭐냐 바로 예수가 죽은 적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이 살리셨더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라는 겁니다. 한 장 넘겨 봅시다. 3장 5절을 봅니다. 지구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닭방돼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선포했어요. 왜? 마지막 때 주님이 마지막 부타가 가신 말씀 이 말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또 한 번 넘겨봅시다. 우리 5장 5장 30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하사 죄사모게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준을 삼으셨느냐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사님 말씀이에요. 또 한 번 넘겨봅시다. 우리가 한번 10장 10장 39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리자 나타나셨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그게 또 한 번 넘겨봅시다. 13장 30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장 가운데 저를 살렸다.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유리살렘이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거 한마디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도들은 끊임없이 가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일에? 무슨 일에? 무슨 일에?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따라잡시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감당했을 때 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감당했을 때 이 일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일을 증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가 자기 죄로 죽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건 자기 책임을 몰라서 몰라서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왜 꼭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했을까? 지금 여기 베드루와 근대 여러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들은 막 헝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사도들은 예수님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렇게 손을 잡고 쫓아다닌 데도 안 믿었어요. 무리를 걸는 데도 안 믿었어요. 오명료의 기적을 엮여서 체험하고도 안 믿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활하신 그분이 손에 못 잡은 구멍이 뻥 뚫린 손을 보이시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옆구리에 구멍 뚫린 옆구리를 대면서 믿어라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바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러 봤어요. 이들의 마음을 엄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둠했어요. 당장 나가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당장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가 인도에 집회가 있어서 인도를 갔어요. 저 예전에 마드라스라고 하는데 요즘 첸나이라고 하는 인도의 남부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 가면 도마부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부덤이 있어요. 다시 말해 도마가 거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갔어요. 그 무덤 앞에 손가락 하나가 딱 잘려진 게 이렇게 액자에 걸려있어요. 그게 진짜 도마 손가락이 아니지 난 몰라요. 근데 거기 써있어요. 도마 손가락이라고 써있어요. 왜 손가락이 거기 있었을까요? 도마는 오직 복음 증거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것밖에 전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도마의 가슴 속에 철철게 한이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한 거예요. 그 아픈 역군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그는 철철 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도까지 그가 복음 증거하는 단위에서 끊임없이 그는 한 가지밖에 전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내가 이 손가락으로 찢어봤다. 그 손가락이 뚝 잘려가지고 거기도 액자다 넣어서 걸어놨다. 우리도 손가락 자르다 걸어놔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누가 증거하는 장을 써야 들지 그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 증거하기 위해서 직분이 세워진 것이고 그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림도우서 5장 15절에 보면 바로 이제는 이제 내가 너를 살렸으니 이제는 너희 자신을 살지 말고 너희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로 살아라. 그러냐. 혹시 성경 그것을 얘기하면 오늘날 예수 있는 게 다 나 때문에 나 안되는 사업이 잘되고 무슨 뭐 알아듣던 자식이 말 듣고 무슨 뭐 가정의 환복으로 해서 교회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탁하시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집중으로 목도 했습니다. 목도 하고도 이들이 팍 남아서 주교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 끝 잡았습니다. 스탑. 가지 가지 그리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성령이 이마시면 내게 권능을 받고 이루세 2장 2장 10절 고림도 고림도 2장 10절 예수님 예수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주위라고 다 압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존으로 받다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까? 아니에요. 성령 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간행하게 부탁하셨어요. 가지 마라. 너희들 지금 혈기로 지금 너희들 막거든 갑자기 부활한 나를 보니까 갑자기 엎된 마음으로 이런 것 가지고 안 된다. 그것 가지고 내 마음을 모른다. 오직 성령이 너희 이마시며 그래서 장관님들의 중요한 동목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덕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왜 장로 되냐고 누가 모르면 나는 목배 월바퀴까지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장로 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장로 장립하는 중요한 의미예요. 장로 되는 게 뭡니까? 교회 어른들 게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집권을 성격 위한 어른들 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장로 대신 분이 모르게 저보다는 한참 면배되신 것 같은데 제 젊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듣지 마시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본의로 증거한다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단 장로 장로는 성리는 거예요. 성리는 거예요. 본인 되는 거예요. 양로 우리의 본인 되라고 성격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두 분이 예수의 증인이 되면 이 교회 모든 성격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두 분이 하지 않으면 이 교회 모든 성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로 힘들고 어려운 직구는 주님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내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끊으시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내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내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내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우리는 일의 증인이야.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받았을 멸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시고 건강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인 상을 사시는 두 장롱과 또 우리 아름다운 이제 예수 마음 뒤에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마음을 대원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가 얼마를 알겠습니까? 오늘 성룡께서 외치신 그 말씀 우리 모두 뒤를 길러가지고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대의 일생 사는 주님 마음 가지고 예수 마음 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증거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후에 또 오늘 장롱 받으신 우리 두 분 후에 하나님의 신뢰한 은혜와 축복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로 임직식을 과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 두 분 앞에 나와서 소시기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두 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으로 하답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의 본분에 대한 정확 무호한 유일한 말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마음교회의 헌법과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십니까? 장로의 직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신성하고 존귀하게 유임된 것을 깨닫고 복음의 사역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어떠한 희박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며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고 주님의 마음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위하여 힘써 일할 것을 듣게 서약하십니까? 이제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은 오늘 임직되는 성재명 엄재호 장로에 대하여 주안에서 존경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한마음이 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오늘 임직받으시는 두 분도 모든 서약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에게 안수의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송재명 집사님부터 나와주시고 안수의원들은 다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위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위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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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시죠 임명장, 엄재호, 이하동문 2012년 10월 28일 주님의 마음교회 문건상 장로 임직해 엄재호 장로 귀하를 본교회에 장로로 장립하오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다스리며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장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마음 교회의 담임 목사 윤희원상 이 시간에는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하나 우리 임직자들 두 분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귀한 이 선물이 여러분들 평생의 귀한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재명 장무님 박수 박수 이 시간에는 이번에 임직하신 두 분께서 교회에 또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귀한 선물을 주님께 교회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유한성 복사님께서 나오셔서 두 분 장무님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 회중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장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에 첫 두 분의 장로님을 모시게 되고 참 목회의 일에 큰 변화를 생기게 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두 분 임직된 청직의 사명의 귀한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약간 30년 전에 제가 장로로 임직됐을 때 그때 일을 돌이켜봤습니다 저는 시작 때부터 특별히 안수받는 순간부터 모든 집회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 그 눈물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흘렀냐면 저는 어릴 때 제 고장에서 반동사를 짓는 고장에서 살았습니다 어미소가 밭을 갈 때 동해를 내고 장기를 끌고 갈 때 새끼 송아지가 확 앞뒤로 맴돌면서 확 다닙니다 질서없게 뛰어들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이 새끼 송아지가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굴레를 내기 위해서 주인한테 들려가서 코초롱에 코를 구멍을 뚫고 거기에 코드레라고 해도 인터넷으로 코드레를 끼워서 그 다음에 굴레에 연결실에서 끼우는 일을 합니다 그때 송아지가 눈물을 흘리고 소련에서 울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짐승이기 때문에 아파서 울겠죠 저는 그때 안수 받을 때 뭐를 생각하냐면 코 끼워지는 망아지와 같이 나는 이제는 주님의 영적인 주님에 붙을려서 주의 종으로 평생 코를 삔다 부터 멍해를 낸 후에 부터는 굴레를 쓴 이후부터는 송아지가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주인이 지시한 대로 평생 그 이후로는 그의 복종하며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원래 저는 믿는 집안에서 나와서 집안에 장모와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 장모의 일이 얼만큼 어렵고 힘든가를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참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는 그때는 아직까지 습관적인 믿음 가운데서 살았지 장모 안수 받을 때까지 제가 제대로 변반하게 말씀에 대해서 깊이를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 나는 지금 귀엽다. 내 평생은 주님의 장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해요. 이제는 마음대로 살 수 없겠다.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순종하여 사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송아지가 낀다면 다니지도 못하고 하난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했지만 그게 세월이 30년이 지나면 오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던 것을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마 제가 장로로 한 10년이 있었고요 목사로서 한 30년이 있었고 성교에서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내 생활을 더 느껴볼 때 저만큼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에 성교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인다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환불을 열심히 하고 초본 직장에 치료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것만 아니라 교회, 평신도의 장로로서 하나님의 붙들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적인 코가 뛰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 때 내 믿음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느라 하는 다음 세대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종의 생활이라는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수원의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고 그때 이것을 너희들이 너희들이 알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에 알고 행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실한 주의의 종 사역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수건 섬김의 수건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닐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누구를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으로서 도저히 나는 이 발을 짓을 수가 없어요 아니야 내가 받은 실제는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교회의 양무리에 신실한 청직이 예를 들을 때는 모든 교회를 섬기고 약물리를 섬기고 돈이 되고 하여기 위해서는 권양받지게 되는 게 아니고 말로 대가 않고 명령으로 대지 않고 권위로 대지 않고 섬김으로부터 받는 그 권위를 이 세상에 가장 바르고 당부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다 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받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준다는 것 그 주차차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할게 아니라 이 진리는 뭡니까 그 섬김이며 약물의 권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곧비에 끌려가는 곧 깨어진 하나님의 신실한 종 잊지 마시기 바라며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권위가 섬김의 권위가 존경을 받는 권위로 연결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진리하려고 하지만 교회장은 섬김으로 말하면 얻는 존경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인 것을 세상에 기존 직장이라든가 좋은 권위를 얻었을 때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여러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불른받은 쓰이는 종이라든가 얼마나 영광스러우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종에 자기의 여러분들이 시댁 받았다든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시면서 제일 많이 한 것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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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을 지휘하고 지휘하거나 할 때는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민심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우리 캘리포니에서 안전한 운전을 하려면 신호등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장노예로서 참 제가 장노생활 교회로서 교회를 섬길 때 예 나 노 노수를 예스라 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 내 경험의 의사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된 상태에서 얘깃거림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라고 예스로 받을 때는 예스라 하세요 그러나 제가 모를 때는 기도하면서 생각하여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빨간불이 신호등을 옷대는 하지 마세요 돌아서세요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신지한 종이에요 신지한 청취기가 되고 신지한 하나님의 종 장노가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륙받은 종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참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축복이요 이 가벌에 아름다운 기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 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남은생 아름답게 서서 바울사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준비한 일관이 분명이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치는 귀한이 축복이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교제에서 은퇴 것을 bones 은퇴 보면서 은 남의 생을 어떻게 의미있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 남의 생을 어떻게 의미있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 남에게 거리듭이 되지 않고 남에게 유익하고 덕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능력에 내 역량에 밖에 자꾸만 강도를 주장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감당하실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아울산대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의 생이 다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전지 전문하시고 나의 구원하시고 온 인류의 성계보헌을 보여주신 주님의 귀한 가리킴의 순정으로 살 수 있는 교회의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충성이오 여러분들이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의미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멕시코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구경평고사님께서 나오셔서 두 분 장원님에게 귀한 겉면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많이 안 고프시죠? 네 알았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누가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신 분? 누구 주시려고 가져오셨는데 들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귀한 나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어떤 삶을 오늘 살아가신 건지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게 되는 송집사님 음집사님 이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송장님 음장님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십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한참 가다가 싸움이 시작됐어요.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 싸움에 모세가 두 손을 벗쩍 올려서 있을 때는 싸움이 이겼는데 아니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가져요. 그러니까 요소와 장군이 자꾸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투에 지는 거예요. 다시 손을 덜어 올리고 올립니다. 또 내립니다. 이때 두 사람이 와서 양쪽 한 팔씩 잡고 올려놓고는 이거 내려오지 못하게 왔습니다. 누굽니까? 예? 크게 말씀하세요. 누굽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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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은 지금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 아론 예? 홀 예? 홀 누굽니까? 한 사람은 아론과 홀 엘 홀 예? 예? 네? 안바른 예? 자녀라 네? 두 분이 되고 훌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그 한 역시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축하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 축하의 말씀을 통해서 임오정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권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누운 나무는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누워 있는 나무는 열매를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뭔가 아니에요? 아무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분은 분명히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누워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기에 누워서 운동하는 것도 있습니 다만 누워서 운동, 누워서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열심히 일하는 일굿 뜻이야 되겠다 말입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은 그 직임을 감투가 아니라 그 직임에 해당하는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욕을 많이 듣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하여 지기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잘 낫다. 그런 소리 듣기도 합니다. 삐아냥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이 성취되었을 때 아하! 하고 자기를 한 번 쳐다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흐물된 소리를 들을 때는 자신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 생각날 때에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원망하는 일이 있다면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순간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뇌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루관을 뇌에게 줄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감사합니다. 충성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과 축사와 권명을 들으신 우리 두 분 장관님께서 이 중의 하나 우리 송재명 장관님께서 반응 은혜를 감사해서 답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감히 감담지 못할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합당한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감히 선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귀한 직구는 권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청직이요. 주님의 종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섬기셨듯 저희들도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진 사도마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과 축사와 건면을 해 주신 목사님들과 함께 참여해 주신 귀한 여러 성경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달은 각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아마 굉장히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림 7주년과 두 분 장군님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학위 여러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기가 짝이 없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기도를 담당해 주신 분 또 우리 권명과 축사를 해 주신 또 특성을 해 주신 우리 여러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대비하면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저 체육관들 건물 제일 마지막 빌딩이 패밀리 라이프센터 체육관인데요. 거기 102호 백사무실에서 오늘 안수바드민의 장관님들이 이렇게 귀한 만찬을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도 빠져봅시다. 참여하시고 같이 교제를 나누시고 또 선물을 작은 선물을 또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하나씩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과 부르면서 축도를 합니다. 받으러 가야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다의를 하실 수 209장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박성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린 헌국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베부장 이베부장 이 기뿐만 우리 이 기뿐만 우리 이 기뿐만 우리 이 기뿐만 온 세상에 저라로 하여 이 기뿐만 이 기뿐만 우리 이 기뿐만 주 나의 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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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우리 이 기뿐만 하나에 사이 이 기뿐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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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요호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성스러운 장로 임직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두 장로님들에게 베드로 장로님과 같이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주님의 마음교회 창립을 배가의 배가로 둔 발전시키는 두 기둥 장로님들로 축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귀한 예식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해주시오며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십의 일절을 드렸습니다. 소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린 손길들 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님들 가정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박정욱 사모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불러 주님 품안도 들어가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여 특별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이다. 드린 가족들 외에 주의 사역을 크게 역사하는 축복을 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내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장립 7주년을 맞아 장로 임직을 받은 두 장원들 외에 와 그 가족들 외에 와 장로 임직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신 온 성들님들 외에 와 주님의 마음 교회 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요다.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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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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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